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6월 3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베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금요경마가 몇 개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금요경마 좀 아쉬운 결과는 빨리 잊고 토요경마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2, 4, 6, 8, 10 제주 1경주 4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드리는 공지 말씀입니다 현금으로 sms 문자 계좌이체로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달러박스보다 찍어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대가리가 좀 있는 그런 경주에 불안한 인기 마필드를 제거를 하고 안학자리에다 갖다 찍어먹는 찍어먹기 승부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1번마 마이선더 김정준 기수가 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연속 3착을 하고 있는 1번마 마이선더 자 이제 경주 경험이 쌓이면서 걸음이 좀 늘고 있습니다 비록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 계속 3착의 아쉬움을 남겼던 마이선더가 자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를 달았기 때문에 뭐 2번마 매니참이라든지 외곽의 11번마 백표라는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조건과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 조건과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 자 1번마 마이선더 자 이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대길이 맞거니 이 9번마 실버 퍼지라는 마필이 팔립니다 9번마 실버 퍼지 자 직전 경주에 중대길이 팔리고 들어오긴 했는데요 최적 전개로 1번 게이트를 달고 그야말로 최적 전개로 왔던 마필입니다 자 9번마 실버 퍼지가 대길이 외곽 게이트로 9번 게이트로 또 자리도 밀려있고요 여러모로 대길이가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마이선더를 놓고요 요거 구멍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한놈 한놈 노릴만한 마필이 있는데 요번 경주 직전 경주 대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놈 거놈에다가 한방 때리는 오늘 이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1번마 마이선더를 놓고 아나짜리 한놈 딱 골라놓은 놈 한놈이 있기 때문에 자 거놈에다 때리고 9번마 실버 퍼지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오늘 찍어먹기 승부가 많다 그랬죠 오늘 그 시동을 거는 첫 번째 찍어먹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4경주죠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날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노리고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한번 때리고 들어갑니다 6번 투워킨 8번 순간 터치 6번 8번 자 요거 두놈이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6번마 투워킨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송재철이가 선행을 나갔는데 4번 헌터블레이드가 넘어가니까 무리하지 않고 4번 헌터블레이드를 넘겨줬죠 자 그 다음에 2반매를 딱 물고 2,3반매를 물고 끈끈하게 2차 입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8번마 순간 상단 터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에 아쉬운 3차기죠 3차기긴 합니다마는 끝걸음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울트라삭스가 워낙 잘 뛰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6번 8번 6번 8번 투워킨과 6번 투워킨 8번 순간 터치 자 요렇게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최저 배당을 깨트리러 갈 달라빡산놈을 조철이 딱 뽑아놨습니다 이게 기승기수가 좀 덜더라구요 직전에 보여준 게 아사무사 해가지고 아리까리 하죠 직전에 아리까리에서 현장에서 배당도 짭짤하게 나오고 있는 한 마리 요 놈을 아이의 대가리를 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갈 예정인데 자 요번 경주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한 방 때리자구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4경주가 자 내용은 6번마 투워킨 8번마 순간 터치 6번 8번 6번 8번 두 마리가 잘 뛰긴 했습니다마는 요 두 놈을 때려 들어갈 백끼리마권을 때려 들어갈 딸라박스 한 놈 배당이 아주 똥긋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상황과 4경주에서 한번 멋지게 뚫어볼 테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 달라박스 멋지게 한 방 꽂아놓겠습니다 멋지게 한 방 꽂아놓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멋지게 상한감방 가겠습니다 자 놀이는 안아짜리 한 놈이 있다 조철과 함께 4경주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가 과천 6경주 때리러 들어갑니다 불안한 인기만 빌드를 싹 꺾고 요번 경주도 바람잡이 빨갱이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과천 6경주 자 일단 대가리는 직전 경주의 아쉬운 삼착이었죠 김용근 기수가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던 히든 브레인 기승기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김초로 기수가 있지만 금주에 기수들이 없죠 자 5번만 히든 브레인이 자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히든 브레인 직전 경주에도 용근이가 선행을 갔어야 되는데 투어킹이나 헌터 블레이드한테 넘겨주고 마피를 너무 믿고 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번만 히든 브레인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고놈을 대가리로 꼬랑지 한 방을 붙여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히든 브레인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후차권이 많이 팔리죠 후차권이 많이 팔립니다 다 쓸데없는 마피들이에요 전부 요거 딱 세 방이면 정리가 됩니다 뭐 때리고 바치기는 좀 부단이 가고 세 방이면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5대가리 놓고 주력 한 방짜리 제대로 한 방 찍어먹자고요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불안한 인기 마피들을 싹 날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6경주 찍어먹기 짭짤한 승부가 예측이 됩니다 6경주도 현장 예산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후반부 8경주하고 10경주 제대로 상한가 연타로 때려먹을 메인 승부 2개 자 8경주야 10경주 2개 남았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가 3번 헌터블레이드 3번 헌터블레이드 거기에 6번 크레이지 러브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2마리가 최저부당 최저배당으로 가는데요 3번만 헌터블레이드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승군전이에요 승군전 직전 경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든 블레이드가 선행을 양보하고 7번막 투어키니 선행 넘어가는 거 잡아주고 직전 경주의 결론은 최적정기였다는 얘기죠 하나도 무리하지를 않았어요 자 승군전에 앞에 그렇게 편하게 가겠느냐 앞에 편하게 가도 이 6번막 크레이지 러브라는 마필도 상당히 앞선 능력이 또 있는 마필이죠 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승부의지가 만땅으로 보입니다 크레이지 러브 3키로 감량의 자 2착 승군한 놈입니다 얘는 2착 승군 한 놈은 승군전이고 또 한 놈은 2착으로 승군전이에요 자 이 승군전 2마리짜리가 3번 6번이 또 댁끼리로 깜빡댑니다 아무리 4군이 4군 약한 편성을 만났다 그래도 승군마 2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는 이런 속된 말로 개 같은 경우는 없다 조철이 볼 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팔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3번 헌터블레이드 6번 크레이지 러브 두 놈 다 승군마예요 이 승군마들 뺨싸대기 한 대 때리러 갈 놈 안아짜리 한 놈 배당이 아주 후끈하게 나옵니다 이게 3번과 6번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두 마리가 다 부러지면 고배당이 터지는 거죠 이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과천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달라박스 멋진 거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달라박스 하나 놓고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직전에 상당히 끈기를 보여줬고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하나짜리 쌍승시까지 한번 노리면서 달라박스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 10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자 4번마 흥들임 이란 마필이 또 대가리 팔리죠 4번마 흥들임 그래서 이번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도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았죠 58kg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2등급 덜덜한 편성이라고 해도 흥들임이 뭐 그렇게 명마도 아니고요 이 58kg라는 부담이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56.5kg 이 56.5kg 55.5kg 이 정도에서는 얘가 능력을 좀 발휘를 했었는데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서 경주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4번마 흥들임 뭐 이빼 쥐어짜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빅투아를 태워놓고 대충 타라 문정경이 타고 박태정이 타고 이빼 쥐어짜고도 못 들어왔어요 4번마 흥들임이 대가리로 팔리는 이번 찬스 과천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흥들임 정도는 가볍게 제압하러 들어갈 자 1200m 적정거리 만난 한 놈 1200m 적정거리 이 놈한테 딱 걸렸습니다 적정거리 만난 한 놈 자 이 놈을 놓고 이 놈을 놓고 이게 왜 빨락박사 이렇게 못나이처럼 그려집니까 자 1200m 적정거리를 만난 한 놈 1200m 적정거리 이번 10경기에 하나짜리 한 놈 딱 갖다 꽂아놓고 이거 마지막 메인은 또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메인 마지막 자 4번마 흥들임이 대가리 팔리는데 58kg 부담 과부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적정거리 만난 한 놈 적정거리 만났다 요번에 찬스다 4번마 흥들임 같은 게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4번마 흥들임도 한방 조지겠지만 흥들임이 부러지는 대단까지 노리면서 자 10경주 자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처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요 요번 세 번째 메인도 분명히 상한가로 한방 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까지 여러분들 끈을 놓지 마시고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한방 때려보시자구요 과천 10경주 메인이었습니다 자 다음 제주 경마는 제주 1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 4경주 6경주인데 먼저 제주 1경주 1경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 아침 먹기 전에 한방 하고 가시자구요 자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입니다 4세 2암 마필들이 직전 경주에 열심히 타갖고 3차기입니다 문현중 기수가 열심히 타갖고 3차기인데 자 이 5번마 대승여왕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백판이었어요 인기 8위였는데 야 요번 경주 직전에 3차기 했다고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동준이가 탔어요 물론 이동준이가 두 번 타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바닥 청소했었죠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과연 이 5번마 대승여왕이라는 마필이 과연 여기서 대가리까지 올 정도 능력의 마필이냐 자 분명히 거기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5번마 대승여왕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기승기수 등짝도 불안하고 직전 최선이다 직전 경주가 최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쥐어짜습니다 그럼 그 정도 걸음만 돼도 여기서는 대가리 아니냐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복귀를 하고 조교를 보고 전개를 연구를 하다가 보면 나오는 당연히 얘를 놓고 때려야죠 PDF만 딱 보고 나오는 인기 1위 이런 걸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죠 초구부터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노립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마 대승여왕을 꺾으러 갈 하나짜리 달라빡스 한 놈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제주 메인 승부가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두 개 다 잡습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 좀 찌부등했죠 자 제주 4경주로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들어갑니다 대가리 있습니다 2번마 날려버려 2번마 날려버려 야 이게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천하의 박성광이가 정계 마필모리에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삼착으로 부러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박성광이 2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쉴 수 없으리라고 믿고요 이 3연승을 때리고 올라왔는데 승급전에서 아쉬운 삼착 제동이 걸렸어요 다시 한번 승수 쌓기 들어갈 수 있는 2번마 날려버려 날려버립니다 자 2번마 날려버려는 대가리인데 문제는 문제는 이 4번마 성봉여왕이라는 마필이 이게 또 대길입니다 자 전현진이 물론 기승기수는 무섭지만 얘도 58kg 에요 4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놈이지만 얘도 이제 한계 체중에 다 와갔다 58kg 아직까지 한 번도 달아보지 않은 58kg를 달고 있는 이 4번마 성봉여왕이라는 마필이 체려배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사경주가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이죠 첫 번째 메인 자 2번마 날려버려는 대가리인데 4번마 성봉여왕이 불안한 백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4번이 아닌 조철에 또 공부해서 열심히 뽑아놓은 안아짜리에다가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과거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4번마 성봉여왕 부러질 확률이 한 50%는 본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힘을 주는 막건으로 해서 2번 날려버려의 안아짜리 한 방 예측권 20장 자 찍어먹기 눈 딱 감고 조철과 한 배 타고 시원하게 상황감방 때리러 가자고요 자 사경주 첫 번째 메인승부였고요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마지막 메인승부죠 제주만 3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이죠 레이팅 80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경주와 마찬가지인데 사경주와 마찬가지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 대가리가 좀 불안하다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하다 자 바로 4번마 전설무적인데요 이번 경주는 박성광이 54kg 54kg 자 달러박스가 달러박스가 있지만은 요놈까지 깨고 들어갈 만한 능력세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달러박스 놓고 공략을 하려고 그러다가 좀 무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 일단은 4번 전설무적 최근 파죽에 4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늦조시가 났어요 늦조시가 얘가 이제 5살짜리 말인데 자 21전 동안 4승이에요 근데 그 4승을 최근에 다 때린 겁니다 거기에 2차 탐본하고 자 그만큼 4번마 전설무적은 지금 조시가 이빨이 올라와 있다 뭐 부담중량도 54kg 정도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죠 자 4번마 전설무적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3연승 도전에 들어가는 대가리 인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 7번마 백두정복 입니다 얘가 최저 배당인데 얘 직전에 잘 뛰었죠 직전에 잘 뛰었는데 김대현 기수가 앞방에 붙이면서 앞선 전개가 아주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앞선 전개가 원활하게 이뤄졌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직전 경주 마냥 전개가 잘 풀리겠느냐 여기에서는 한번쯤 좀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승군전 맞았습니다 4군하고 3군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승군전 맞은 백두정복 요번 경주는 조금 불안한 백끼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4번마 전설무적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아나짜리 한방 7번마 백두정복 승군마 불안한 백끼리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멋지게 한방 상한가 때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오늘 제주 육경주까지 무조건 오늘 메인 승부는 상한가 한방 다 때려보겠습니다 조철이 한번 밑줄로 쫙 긋는 날이 최근에 없었는데요 작도 한번 타고 오늘 토요경마 멋지게 한번 날라 볼 테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더 이른 시간에 이 영상 보시면 영상 보시고 입금하셔도 되고요 새벽도 좋고 밤에도 좋고 하루 전에 입금하시면 좀 더 일처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공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